캐롤룩파이터 캐롤룩파이터 재밌고 또 재밌는 캐롤룩파이터 즐겁고 또 즐거운 재밌고 또 즐거운 캐롤룩파이터 지금 캐롤룩파이터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. 접속 그럼 지금부터 캐롤룩파이터 나은지 제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말이죠 요즘 선미양이 굉장히 저한테 어필하더라구요 뭘요 제가? 요즘 위아래가 없어요 나 이런 이미지 가면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가서 유빈언니랑 다리 바꿔주시구요 오 선미양과 대결구들 얘는요 캐롤룩파이터 같이 즐기고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소개해주셔야죠 같이 즐기고싶으신 분들은요 안골서버 자유 4채널로 들어오셔서요 라이브 배틀방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좋습니다 준비 출범 가방이 나오지 않겠어 선미 혼자있어 선미양의 머리는 4개를 땄네요 네 지금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지금 보셨습니까?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점프 선미 이상한데다 네 갑니다 저건 누구 진짜 선미졌네 선미 이게 저라구요 이게 접니다 저라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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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일어나 일어나 나 방금 치령사 날렸어 나 어디다 쏘니 다들 오늘은 모여서 개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지금 어디 좀 멀리 가서 싸고 싶은데요 역시 개인전이 일단 치열해요 맞아요 치열합니다 선미의 손가락이 참 치열하네요 도망가요 치질 않는구나 따라오지 마세요 이분 누구신데 잡사 반전입니다 옆사람 응원 좀 해주세요 난 너무 아프 나는 옆사람 선미는 좀 싫으니까 예은이 응원해야지 좋아요 그럼 선미 누가 응원하지 선미양 굉장히 위아래 없이 저를 막 휘두르고 있거든요 선미야 내 나 실력이 많이 늘었나 봐 저는 왜 방어가 안됐어요 계속 막고 있으면서 실력이 들었다고 자랑하는 선미양 제가 선미양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키를 무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? 손가락이 안 볼 정도로 사실 뭔지 모르고 그냥 쓰는거죠 그렇죠 단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걸리는 것일까요?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할 때는 했어요 아이고 모르고 마구할게요 저 보세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일어나시고요 3 2 1 끝 4 뻔한 결과 뻔한 결과 굉장히 기대되고요 아 우리 접사반님 저 지금 축하드리고요 신기하신 분께는 앞으로 1만 캐럿을 드리고요 우리 예배하신 분께도 우등생 가발과 5천 캐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선미가 호감을 좀 얘기해주세요 아 일단 정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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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주님과 함께했던 게 정말 즐거웠고요 또 오늘 제 실력이 좀 늘은 거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particular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